지난주에는 선거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개의 건표작업이 있었습니다. 7월 14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측이 제기한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 관련 안산시장권이 아마 건표작업이 있었고 그리고 7월 15일에는 남양주월의 2020년도 4.15 총선 관련된 6번째 재검표가 선거가 끝나고 2년 3개월이 흐른 시점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들도 많이 식었기 때문에 어쨌든 선거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병호TV는 다른 시사 문제와 함께 이 문제를 꾸준하게 다루었습니다. 지금은 예를 들면 권력의 상청부에 있는 국민의힘의 지도청이라든지 또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 본인 자신 이런 모든 분들이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에서 일어난 그런 선거 부정 문제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모두가 다 아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 문제를 과연 파헤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보통 시민들의 굉장히 큰 관심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율 하락으로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지율이 크게 반등될 가능성은 보이지 않습니다. 반신 반의했지만 우리가 흔히 동네에서 볼 수 있는 한 60대 초반에 요즘에 60대 초반이 노인이다 라는 그런 표현보다도 그냥 동네 좀 늙은 아저씨 같은 그런 인상을 풍기기에 족할 정도의 그런 행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좋은 게 좋고 무난한 게 좋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과연 윤석열 정부가 지금 100일째 정도를 맞이한 시점에서 소위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공정성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설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양각색의 의견을 갖고 계실 겁니다. 저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100여일 정도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행보나 은행 그리고 주변 사람들 둘러싸고 있는 주변 사람들 그런 것을 보게 되면 그냥 이 문제를 국민들의 아우성을 치더라도 대략적으로 그냥 묻는 쪽으로 아마 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미래일이기 때문에 누구도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없죠. 그러나 지금 볼 때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문제를 정면으로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지지율은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사람들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이 아마 돌았을 것이고 기대감 같은 것을 많이 저버릴 것으로 봅니다. 가장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맞지 않으면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사람을 신뢰할 수가 없는 것이죠.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마도 지금 상황에서 미심쩍지만 윤석열 대통령에게 후보에게 표를 던졌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심경이 아마 그와 같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이 문제를 그냥 듣게 되면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는 전산 프로그램의 위력이 계속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기 때문에 다음 총선을 비롯해서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가 다 그야말로 선관이 소관이 되는 그런 딱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재임 기간을 잘 마치겠냐 뭐 서로서로 적당히 봐주는 선에서 하면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겠죠. 그러나 경제 상황이 날로 악화되고 나라의 정의라는 것이 완전히 훼손되거나 허물어진 상태에서 5년이란 세월은 무난하게 권력을 유지하기에는 지나치게 긴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또 무슨 병고도 생길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그런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시사 주제를 조금 다루고 그다음에 4.15 총선 남양주의 재검표 결과에 대한 아주 정밀 분석을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